부처가 뭡니까? 여러분 지금 저 뜰 앞에 있는 잣나무가 저기도 도가 있다가 아니에요. 저기도 도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게 되잖아요.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저 뜰 앞에 잣나무가 뜰 앞에 잣나무로 보이십니까? 깨어서 보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뜰 앞에 잣나무다 아니다 하고 딱 놓고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? 놓고 보라는 거예요. 놓고 보면 너니 나니 잣나무니 뭐니 하는 거 놓고 딱 보면 그것도 참나 작용으로 보여요. 그거 얻으라고 뜰 앞에 잣나무 들어주는 겁니다. 여기 이 빨간 펜 안에도 도가 있어요. 요것도 분해하면 소립자 다 입자들이고요. 그것도 다 도의 원리대로 굴러갑니다. 도 아닌 게 없어요. 그럼 여러분 아 그렇군요 하고 서로 끝나요.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. 여러분 참나를 만나게 도와드리지 못하잖아요. 선문답은 그게 아니라 아까 이런 말씀은 경전에서 교학으로 할 얘기지 선에서 할 얘기는 아니에요. 선은 이걸 제시해서 여러분 참나를 여러분이 자각하게 도와드리지 못하면 선이 아니에요. 제 행동 언행이 이 언행이 여러분 내면에 있는 참나를 자각하게 도와드려요. 그러니까 요거 하나 들고도 이거 펜이라고 하지도 말고 펜이 아니라고 하지도 말고 이건 뭡니까. 그럼 여러분 눈 부릅뜨고 그냥 보시는 수밖에 없죠. 뭐라고 하지 하면 땡입니다. 뭐라고 하지도 아니에요. 그냥 보고 계세요. 뭡니까. 이게 여러분 마음이에요. 이 빨간 펜. 여러분 마음이죠. 참나의 눈으로 보면 마음이죠. 여러분이 이게 나 밖에 있는 펜이다 아니다 안 하고 딱 보시면 그냥 여러분 깨어서 이걸 보고 계실 뿐이에요. 그냥 여러분 마음입니다. 여러분 알아차리는 참나의 작용일 뿐이에요. 여러분이 알아차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이게 나타나 있는 것 뿐이에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